따뜻해. 한번 가볼까요? 오, 멋있어. 우리 얘기는 뭐야? 일단 한번 가볼게요. 액션! 와우! 우리 아까 본 거 뭐야? 뭐야, 뭐 한 거야, 나? 누나, 우리 좀 이게 너무 진지해지는데, 점점. 다르네. 역시 달라. 와, 이거 왜 이렇게 멋있어? 그래, 뮤직비디오가 이래야지. 레디. 액션! 광고에 갔다, 광고. 우영이 너무 커. 우영이 봐. 우영이가 섹시한 면이 있네. 프로페셔널하다. 어머, 어머, 어머. 이걸로 있는 것 봐. 방금 웃었어. 꼴보기 싫어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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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겠다. 어?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? 어. 아니. 왜 그래, 왜 그래. 사막이야 뭐야? 왜 저랬는데? 아, 나는 예능으로 안 갔으면 좋겠는데. 지금. 이야, 오, 멋있다 이거. 와우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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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, 멋있다, 멋있다. 이야, 멋있어. 아, 얘 그대로 다 어떻게 알지? 얘는 왜 다 멋있지? 확실히 뭐해도 멋있다, 아이돌 애들은. 확실히 새우떼랑 다른. 확실히 새우떼랑 다른. 확실히 새우떼랑 다른. 이 때깔이 조금 다른 거야. 이 때깔이 지금 해가 나서 그런 거야? 면접에서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, 나. 지금 해가 나서 그런 거야, 지금.